오호잇 오호잇 부터 끝난 거야? 아 너 어떻게 그래 히힛 크 하하하 아 이거 어떻게 했어? 야 적절하지? 그 다음에 이제 재미없어 안 볼래 다른 채널 아 박자가 없죠? 못 본 척하죠? 김태형 너무 웃겨 통장을 보세요 자 소 소중한 통 소중한 통 한번 쳐보겠습니다 소중하게 통 한번 쳐본대요 게임 오버 아 이거 되게 사람 바보 만드는 게임이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웃겨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할머니가 고추 말리는 거 같아요 할머니가 고추 말리는 거 같다고요? ASMR 아니 젤리가 이게 아니 젤리가 이게 아 사실 먹으라고 오 예 라면 스프 같은 아니 정국이 인상 찌푸렸어 야 찍어서 보내줘 아 찍어서 보내줘 정국이 인상 찌푸렸다 남준씨가 사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자 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과감한 붓터치가 보이십니다 지민이 먹을 때 나오는 손 모양이 있거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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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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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맨날 이렇게 하는 거 콜라에 넣어서 먹어주세요 아주 그냥 시청자들 쓰자 저희 부기드러님 부르십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냥 부기드러님이 말씀하래 부기드러님 저 혹시 슈퍼밴드 나오셨어요 슈퍼밴드 나온 저는 제가 아닌 걸로 죄송합니다 나가라 김태형 머리도 길고 훨씬 더 통통한 저였기 때문에 제가 아닌 걸로 맞긴 하구나 킥은 저희 찰 때만 하는 건가요? 늘 저희 때리던 대로만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냥 그냥 분신사 바 하지 마세요 스마트 자 여러분들 분신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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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쿵땅 사바 무슨 불닭볶음면이야 코피 아니야? 코피? RM씨가 사시나요? 당근엔 가능한가요? 당근 제가 사러 갑니다 내가 보도 아니까 내가 사러 갑니다 난 남아 있어요 전 당신을 응원합니다 아이고 휴가 회장님! 우리 회장님만 믿고 갑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휴가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수고했어요 달려라 방탄 고마워요 달려라 방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달려라 반사시킨다고? 저의 불닭볶음면입니다 도모한 거 아니냐? 불닭이야 아침도 안 돼 여러분들 이렇게 미술은 어렵지가 않아요 참 쉽죠? 시청자 6명인 이유가 있네 시청자 6명인 이유가 있네 저거 당근에 돈 주고 팔아야 된다 돈 주고 여기 이 자리가 편하네 당연하지 여기가 잘다 정말 웃기지 않아요 싸이 백종원의 된장찌이 황금 레시피 된장 한 숟가락에 쌈장 한 숟가락이에요 아시겠죠? 돈 받고 가져간다 시간이 나오니까 하나 더 그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맥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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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그름이 안 보여요 그리는 거 안 보이나요? 응 다행이다 다행이네 맥반석 달걀 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뭐야 뭐하는거야 자 여러분들 제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해드리겠습니다 국장에 말입시오 빵살 달걀 은근 잘 그리는 거 아냐? 근데 윤경 은근 잘 그려 그리 도넛인데 도넛? 아니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그려달라는 걸 색칠 공부 아닌가요? 말씀해 주세요 색칠 공부 달걀 그려주세요 우리 RM씨가 그름에 좀 이 가게는 있으니까 달걀을 그려달라고요 오케이 달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반석 맥반석 달걀 맥반석 달걀 오케이 여러분들의 의견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제가 먹는 걸 보러 당신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 발언 손 넘었다 손 넘었다 이제 끝 이제 끝 전쟁이다 이거 그래도 안 나가있거든요 헐 뚫는 창 갑니다 투모로는 성공 못 했을 거 같다 그냥 완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고정이 고음 성격 이상함 고정이 뭐야 이 사람 웃기다 이거 저는 내리막길에서 300을 한번 쳐봤지 다른 건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싸고 있대요 어 뭐 쌌어요 어 뭐 나왔어요 여러분들 똥 나왔어요 똥 뭐 뭐야 저게 아 대박 뭐야 살다 보니 플라밍고 똥 또 먹어 하하하하 이때는 로봇 레고가 다 아니었냐 아 똥 보여달라고요 똥 오케이 알았어요 똥 똥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똥 쌌어요 똥 샀지롱 똥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똥 쌌어요 똥 샀지롱 똥 뭔가 싼 거 같긴 한데 뭘 뭘 쌌어요 여튼 쌌어요 근데 약간 묽어요 여러분들 굵지 않아요 배가 많이 아팠나봐요 야 맵다 맵다 매워 너무 과다 복용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쵸 우리 플라밍고 친구가 굉장히 배가 아팠나봐요 여러분 아 하하하하 귀여워 고마세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살려라 방탄 아유 아 맞긴 하구나 재영아 눈썰미 좋다잉 아 보기 들었는데 유머가 저게 시끄러워지죠 시끄러워 시끄러워 컴퓨터 다 빼고 드럼만 드러났다는 소문이 방송을 하세요 오 하지 말고 너의 뒤에 귀신이 있다 일반적으로 리듬을 치면 이렇게 치잖아요 요걸 한번 해보실까요 아 저도 손목도 잘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 칭찬 인정받음 2단계로는 킥을 구기 드럼 구기 드럼 구기 드럼과 구기 드럼 케이크를 먹어야 돼 저걸 못 먹는 게 공포네 저기 앉아서 저 케이크를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 염력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저 케이크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이씨 도구를 쓰세요 아니 그냥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님? 아니 꿀을 뭐 꿀을 먹으라고 이씨 와 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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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햄버거인데 보통 이거 재미있거지 재미있거 나가자 사과 맛있을 거 같은데? 제가 오늘 개발한 이 소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진짜? 저의 전 재산을 반납합니다 저의 전 재산을 반납합니다 저의 전 재산을 반납합니다 저의 전 재산을 반납합니다 공유합니다 누가? 누가 하고 있는 거야? 그 재산 받아들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지 몰라 그 재산을 못 봤어 뭔지 누가 웃으신 거 같은데?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아니 왜 눈치를 못 해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수고했다 지민아 일단 이거 따서 자 따볼게요 아 제가 요즘 힘이 없어요 여러분 아 아 아 아 이 자식 이거 아 아 아 제가 요즘 렌즈도 못 떼거든요 자랑이다 야 운동방송 아님? 한 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 주어진다고 하니까 이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cm 공중고양대 사진 찍을 때 절대 눈 안 감으면 근데 감고 찍어야 될 때도 안 감아줌입니다 부자죠?